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8페이지죠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여기서도 시험상에서 활용을 하니까 근데 여기가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시간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배웠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에 의해서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곡선에서 변화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이고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것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수요 변화 요인에서 제일 먼저 소득이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소득이 변할 때 일반적으로 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열등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수요가 불변인 애들을 우리가 중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별하는 건요 소득이 변했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면 열등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의 성격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너는 정상제고 열등제야 이렇게 구분하는 건 없고요 사회 인식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 등에 따라 정상제로 취급받던 애들이 열등제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열등제 취급을 받던 애들이 정상제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그것도 역시 정상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소득이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전에는 손을 대지 못했던 좀 고가의 물건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죠 그럴 때 결혼 애들은 다 정상제의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꾸준하게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관련 재화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대체제를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 그러니까 A를 B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꽁 대신 닭의 논리랑 마찬가지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효용이 서로 같으니까 그래서 대체제는 A라는 재화가 있고 B라는 재화가 있으면 등어가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는 A를 소비하든 B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는 같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콜라를 마시나 사이다를 마시나 탄산음료 마시는 것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소비자들은 효용이 비슷한 두 개의 재화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콜라 사이다가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 수혜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수요 법칙에서 반비리니까 대신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대체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분양가도 천만 원이었고요 단독주택의 분양가도 천만 원이었는데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만약에 1500으로 상승하게 되면 둘 다 효용은 똑같거든요 같은 주택인데 그런데 얘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 거니까 사람들은 아파트의 소비를 줄어들게 하는 대신에 단독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할 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얘 그러면 대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늘어나거나 가격이 상승하면 다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도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와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애가 있으면 이런 애들도 다 대체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독주택이 만약에 해당 제어가 됐을 때 단독주택의 수요 곡선을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갈 것이고요 수요가 줄어들면 좌측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얘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렇죠? 이게 둘은 대체관계라고 가정하고요 반대로 이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구성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스로 주고 만약에 단독주택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러게 되면 대체관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걔가 하락할 때 이 수요가 같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움직임의 방향에 대해서만 조금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체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 관계라고 있어요 보완제라는 것은요 A 플러스 B의 논리예요 얘네 둘은 결합을 해야지만 효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요 바늘하고 실이 있다고 그러면 바늘하고 실이 결합이 돼야만 우리가 바느질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골프채하고 공이 있어야지 골프라는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바늘 수요량은 줄어들 것이라고요 그러면 바늘을 소비 안 하는 사람은 실에 대한 수요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애가 있으면 걔들은 보완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바늘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 거죠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럴 때 바늘 수요가 늘면 실의 수요도 늘어나죠 이렇게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걔네는 보완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는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없어서는 우측으로 감수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69페이지 상단에 가면 대체제 가격의 변화 보완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별을 해 드렸으니까 문장의 뜻을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심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 소비자들은 융자를 받아서라도 그 재화를 바로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요는 감소하겠죠 더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이제 슬슬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매수세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관망세로 돌아선다고요 얘들이 좀 더 떨어진 다음에 그때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도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여러분이 시험상에서 활용을 또 해 주냐면요 우리가 거기 69페이지 하단에 박스 있어요 거기 소득의 증가 정상제 열등제 밑에 보면 LTV, DTI 증가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상에서 활용을 해 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대부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대부 비율 우리가 금융론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 투자론에서는 대부 비율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는 가정에서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60%를 줬다는 얘기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60%의 수준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분의 60이면 0.6인데 곱하기 100하면 60% 나오겠죠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이면 6천만 원을 융자 받을 수 있고요 5억짜리 부동산이면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부동산의 가치가 비싸면 비싸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비율을 50%로 떨어뜨리게 되면요 얘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50 이상의 융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이면 2억 5천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5억을 기준했을 때 3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2억 5천 원으로 떨어지면 현금 5천만 원을 따로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이 축소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어요 이 비율이 커지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우리가 DTI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차입자의 연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을 40%를 줬다는 얘기는요 연소득이 천만 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는 규모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규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융자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요가 증가해요 그렇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데 이게 축소가 되면 수요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내년이죠 2022년에 도입이 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는 간단하게 카드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따른 이자 부분 정도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거기는 모든 대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다 공제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점점 더 줄어드는 구조가 되더라 그건 우리가 금융상에서 추가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가끔씩 활용을 하니까 용어 정도는 구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되더라 그다음에 70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문제가 하나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시장 금리가 하락하죠 그러면 당연히 융자를 받았을 때 내가 갚아나가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는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고요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세금의 부담이 커지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스로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 문제에서 첫 번째 기억이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물어본 것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죠 그럼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지문 안에서 기억이 들어간 애들은 다 빼야 돼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게 3번하고 4번만 남게 돼요 그런데 3번과 4번의 공통점은 니은은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둘의 차이가 디귿이라는 얘기죠 디귿을 봐서 디귿이 수요가 증가하면 얘가 틀리고 3번이 답이 될 것이고 디귿이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면 얘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 리은, 디귿, 리을로 주어졌을 때는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다 풀어보는 게 아니라 기역을 먼저 풀고 밑에서 지문을 지워줘야 돼요 그러면 번호가 압축이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답을 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요령을 갖고 문제를 풀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도 될 거예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수요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생활이라든가 또는 기업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고요 대체로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를 찾기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겠죠 다만 탄력성의 크기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구매자금 축적의 장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고가성인데 기본적으로 분할은 가능할 수 있어도 얘가 분할 거래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매 결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특히 제3자의 조력을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부동산은 고가품이면서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건에 따라 또는 그 변화에 따라 가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조력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매 절차라는 것도 일반 상품은 가서 대금만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이 되는데 우리는 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하고 권리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료가 늘어나는 가수의 현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수혜의 종류에 보게 되면요 본원적 수혜라는 것이 있고요 파생적 수혜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가구 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더 많은 주택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수혜는 이 본원적 수혜에서 파생이 됐다고 해서 파생적 수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 71페이지 지문 2번에 보면 실질적 수혜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유효 수혜를 실질적 수혜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신규 수혜 교체 수혜 이거는 신규 수혜는 최초로 부동산 소유할 때 교체 수혜는 기존 부동산을 팔고 좀 더 규모가 넓은 부동산으로 이주할 때 교체 수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수혜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가구가 증가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부동산 수혜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수혜가 제약이 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공사법상의 규제가 더 많거나 아니면 유사 부동산이 과잉 공급이 되면 해당 부동산의 수혜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은 수혜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인으로 묶어서 정리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72페이지에 가면 공급이 있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기본적인 성격은 뭐하고 똑같냐면 수혜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그게 공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도요 거기 보면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고요 공급량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가 판매자와는 최대 수량이다 그거는 수요하고 수요량에 대한 논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우리가 공급량이다 그러니까 공급도 역시 공급 곡선 전체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공급량이라는 것은 그 곡선상의 한 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공급의 성격을 우리가 봤을 때요 이 성격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얘도 사전적 개념이에요 얘도 판매가 완료가 됐다면 틀린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 정도 규모의 양을 공급하겠다 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공급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업체가 2022년도 공급계획을 수립을 하죠 내년도에 주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천 채 정도를 건설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22년도 들어갔더니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실제로 공급해서 분양이 이루어진 건 500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판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틀리다 수요랑에서도 우리가 수요가 완료가 됐다 구매가 완료가 됐다면 틀리다 그랬죠 마찬가지인 거죠 사전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효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계획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A라는 건설업체가 내년도 공급계획이 천 채를 공급했다는 얘기는 A라는 건설업체는 2021년도에 주택을 갖다가 한 800채 정도를 공급한 실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한 실적이 있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년도의 계획을 이렇게 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수요나 공급이나 다 유량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소모성 재화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 내 생산하고 소비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명시되어야지만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건설업체가 주택을 만약에 40만 호를 공급을 했다 40만 호 정도면 이게 일산하고 분당을 합한 규모 정도가 돼요 그거를 1년 안에 공급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런데 그 A라는 건설업체가 창립한 지가 한 50년 됐는데 50년 동안에 누적돼서 공급된 게 40만 호 그러면 그럼 이해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명시하면서 수량의 크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량과 저량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때는요 만약에 신규주택 공급량이라는 게 있고요 재고주택의 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 주택이 몇 채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량 개념을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저량 개념이라고 해서 일정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그 양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가령 예를 들어서 1,500만 채다 그러면 이 1,500만 채라는 건 과거로부터 누적돼 온 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1,500만 채 중에서 올해 신축해서 들어온 양이 몇 채가 될까?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추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명시가 되냐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신규주택의 공급량은 유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2000, 예를 들어서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명시가 되면 이 전체 양에서 이 기간 내 공급된 양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량이라는 건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측정이 파악이 되고요 저량이라는 것은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규주택 공급량과 제거주택의 양 같은 경우는 인용을 가끔씩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함수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공급에서 공급함수를 토대로 공급법칙과 공급곡선에 대한 것을 구별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공급함수에 대한 것도요 마찬가지로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요소 가격 이런 것도 명시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얘들도 다 변수죠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들은 역시 독립변수 얘들에 의해서 얘가 변하니까 얘는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동시에 변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그래프상에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가정을 부여하죠 이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요인은 불변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요함수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임의의 공급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그러면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을 10이라고 해주게 되면 얘는 100 플러스 10의 논리니까 공급량이 110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공급량에 대한 것이 110이 나오겠죠 근데 가격을 만약에 20으로 인상을 했을 때 그러면 얘가 100 플러스 20이 되겠죠 P가 2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12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얘가 120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량이 110이 된 것은 얘가 10일 때 공급량이 120이 된 건 얘가 20일 때 그렇죠? 결국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법칙이 도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해 보시게 되면 공급법칙과 공급곡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법칙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다른 요인이 불변일 때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비례 관계라는 거 이걸 우리가 공급법칙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뒤에서 이제 계속 언급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공급법칙 외에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공급곡선이죠 그래서 공급곡선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가격으로 쓰기로 정하고요 여기는 이제 공급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관계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10일 때는 110이었는데 가격이 20으로 상승했더니 120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도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지만 이 사이에도 무신장 많은 가격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우리가 공급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급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요 공급곡선은 생산비를 반영한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게 되면요 아무래도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사람을 더 쓰든가 아니면 자재를 더 많이 써야 되는가 해서 생산비의 증가가 따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상승했을 때만 공급량이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급법칙하고 공급곡선상에서의 공급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7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생산량이 증가될 때 비용도 증가하는 산업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상승해야만 공급량이 늘어나지 소비자가 원한다고 해서 공급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74페이지에 가시면 개별 공급이라는 것이 있고 시장 공급이 있을 때 그거는 시장 수요곡선하고요 우리가 수요해서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 했던 논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더한 거 그걸 우리가 시장 공급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가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이런 내용이 있죠 거기도 가로에 별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종전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배우신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이게 과연 또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계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공급 변화 요인 이런 것들을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